이리와 이강수 사심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아이 어딨어 어 누나 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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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 수영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네일아트 받을 때야? 너가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있을 때가 아냐 광수 신발이 없네? 아니 아까부터 그런 거 오 광수 신발이 없구나 광수야 근데 네가 지금 천하트평으로 이렇게 네일아트를 받을 때인 거야 지금? 아 지금 데이트 중이잖아 어 끝났나요? 아이고 아 예 고맙습니다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해본다 어우 귀엽다 좋아 광수야? 어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해봐 좋아? 시 구하자 lungs 나 송지은의 임상영은 이광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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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정회수 아 electrical 오늘 하루 동안 광수를 보면서 정말 요만큼도 실망한 적이 없다 우와 저거 저거 있어요 우와 저거 저거 있어요 네 이 촬영이 끝나고 사석에서 만날 의향이 있다 사석에서 만날 의향이 있다 네 유 씨 아이돌이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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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신 있어 지윤아 나 자신 있어 지윤아 나 자신 있어 갈게요 오케이 사석에서 만날 의향이 있다 사석에서 만날 의향이 있다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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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방송 무슨 방송 왜 이렇게 사신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무슨 방송 어 어 이거 뭐예요 광수야 누나가 너한테 만나자 그러면 만날래 네 네 네 내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만날래 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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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런데 기계는 맞잖아 지금 기계 맞잖아 방자 아 기분이 좀 뭐하다 으 한글자막 by 한효주